요즘 갑자기 제주도에 사건, 사과가 많아져서 서울에 질원 요청을 했는데 빨리 보내주세요.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 일본 야쿠저는 중국인 삼합회, 러시아 고렘의 마피아는 것 이런 것부터 들어왔어요. 마약 밀수, 인신매매, 미륵적 불법 추억 그런 덕분이 장난이 아닙니다. 왜요, flaw move forward. 내 전화 Hawaiosu가주 Agency다 아 아 뱀 안전히 죽었어요?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